최근 세계 방산업계의 판도를 뒤집을 만한 한국의 초강력 전투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전례 없던 엄청난 수준의 전투기에 전세계에서 앞다투어 구매할 테니 수출만 해달라는 요청이 세도했는데요. 이렇듯 전세계에서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전투기에 항상 한국의 방산 수준을 얕잡아보던 일본군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전투기의 위용을 실감한 건지 일본의 독도 도발 역시 잠잠해졌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이길래 이렇게 압도적으로 일본을 제압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러닝타임입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출고식 이후 미리 만나보는 KF-21 비행 모습이라는 제목의 1분 12초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선 첫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라메가 KC-330 공중급류기로부터 공중급류를 받는 장면 등이 등장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마지막에 KF-21이 가오리처럼 생긴 스텔스 무인 전투기 3대의 호위를 받으며 독도 상공 등을 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KF-21과 스텔스 무인 전투기들이 합동 비행을 하는 모습을 방위사업청이 공식 공개한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영상에 등장한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미해군이 시험했던 X-47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비슷한 형상이었습니다. 무인 전투기는 AI를 활용해 스스로 적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거나 외곽에서 레이더 기지 등을 타격하거나 공중전까지 버릴 수 있는 첨단 무기 체계인데요. 현재까지는 인간이 공격 목표를 입력하면 적 방공망 등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개발진들은 조만간 스스로 공중전을 버릴 수 있을 정도의 능력치를 보여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해 공개한 가오리X 또는 그 계량형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해 8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창설 50주년을 맞아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 중이며 현재 약 70%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때 공개된 가오리X는 길이 10.4m, 날개폭 14.8m로 중량한 10톤에 달하는 대형 무인기였는데요. 속도는 마하 0.5이야, 최대 비행시간은 3시간 이하로 고도시 이내에서 비행하는 속력체인 가오리보다도 뛰어나게 향상된 능력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실제보다 좀 작은 크기의 가오리X 기술시범기를 만들어 2015년 첫 비행에 성공했고 2017년부터 2차 기술시범기 사업을 진행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시험에 성공한 기술시범기는 실제 가오리X 무인전투기의 70% 크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술시범기 사업은 대한항공과 KAI가 경합을 벌인 끝에 대한항공이 선정, 제작을 맡았습니다. 가오리X 기술시범기의 존재는 한때 극비에 붙여져 있었지만 2018년 이후 ADD 홍보 영상 중 일부 비행 모습이 포함될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UFO가 아니냐는 말까지 돌 정도로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는 한국의 가오리였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가오리 기술시범기의 성공한 스텔스 무인전투기 개발 성공에 물꼬를 튼 것이라며 한국 전투기계에 큰 액을 그었다고 말했는데요. 가오리 기술시범기는 미X-47 등 여느 스텔스 무인전투기처럼 꼬리날개가 없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 스텔스 성능을 갖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꼬리날개가 없으면 급격한 기동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비행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교한 조종을 통해 해결하는데 상당한 기술 수준과 노하우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가오리 기술시범기 시험비행을 통해 기술적 난제들을 해결하고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전했는데요. 정통한 소식통은 가오리 기술시범기 시험에 성공함으로써 본격적인 스텔스 무인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스텔스 전투기에 있어서 뛰어난 잠재력을 보인 가오리 전투기에 대해 전 세계에서 앞다투어 러브콜이 쏟아질 정도로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을 전 세계에 뽐냈는데요. 가오리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는 1999년부터 스텔스 영상설계 기술, 전파흡수 재료 기술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주파수 선택적 전파투어 복합제 기술, 전파흡수 복합제 구조 기술, 적외선 흡수 재료 기술 등 스텔스 관련 핵심 기술들도 개발해왔습니다. 군당국은 2030년대 초반, 즉 10년 내에 가오리 스텔스 무인전투기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가오리 엑스의 무장능력도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부 무장창에 각종 폭탄과 미사일을 장착합니다. KGGB 등 기존 폭탄을 개조하거나 신형 소형 미사일을 개발해 장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진도 스텔스 무인전투기 개발의 성패를 저어할 핵심 요소입니다. 미국 등이 개발 중인 스텔스 무인전투기의 엔진은 1만 파운드급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엔진 전문업체인 하나여로스페이스에서 스텔스 무인기용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개발이 상당히 진척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소식통은 현재까지의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1만 파운드급 엔진 개발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첨단 6세대 전투기 도입에 대비해 무인전투기 등을 활용한 유 무인전투기 복합체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멈티로 불리는 유 무인 복합체계는 유인무기와 무인무기를 유기적으로 연동해 운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미래전의 핵심 시스템입니다. 이렇듯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 강대국 미국과 함께 전투기 개발을 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은 KF-21과 가오리의 멈티 영상을 공개했지만 실제 KF-21을 호위할 무인전투기는 가오리와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중입니다. 꼬리날개가 없는 가오리는 KF-21과 함께 움직이는 고기동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꼬리날개를 단 형태의 호위무인기가 새로 개발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군소식통은 미국 등의 호위무인전투기는 꼬리날개가 있는 형태라며 KF-21 호위무인기는 가오리를 토대로 하되 꼬리날개를 단 기체가 새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7만톤급 항모 개발 성공에 이어 엄청난 성능의 가오리보다도 높은 이력을 자랑하는 KF 전투기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전세계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을 사고 싶어 안달라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에 비해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통쾌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일본이 자세를 유지한다면 독도 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월드러닝 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